어느 날 무심코 달력을 보니 지나버린 날짜에 동그라미 쳐있네 후련된 생각나는 아내의 생일 아 불쌍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구나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허둥지둥 살다 보니 깜빡했구려 오늘 일 날 밖에 나가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났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남이 되었을 사람 착하고 멋진 심성 너를 개펴서 한가정 넉넉히 지켜갈 사람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 하나만 믿고 사는 당신을 사랑해 오늘 일 날 밖에 나가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bur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